K-혁신 기업 대상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이거는 제 자신이 기쁘다기보다는 저희 제품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는 대단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습니다. 저희 GFI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초미세 캡슐 소화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초미세 캡슐 소화기를 통해서 캡슐하고 합성해서 만든 안전 테이프입니다. 이것을 전선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설치해놓으면 화재가 번지다가 여기에서 멈춰버리는 거죠. 아예 꺼버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 커버, 필름 여러 가지 형태의 소화기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 회사의 방침은 공익을 실천하는데 저희들 제품이 사용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쿠팡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데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야에 하기 위해서 주로 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 적용하는 것을 1단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한정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서 세계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